자, 슈웅 가자 아이구 좋아해 아빠, 아빠, 내가 가볼게 지금 여기 온 지 오늘 셋째 날 셋째 날이죠 어제는 저희가 여도고 풀려고 편하게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죠? 오늘이요? 특이한 곳에 갈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바다도 봐야 되고 아빠가 루다 잡아줘 루다 잡아줘? 루다 잡아줘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루다야 이게 뭐야? 아기 장어 파이팅 우와 신나겠다 아빠 장어 파이팅 아빠 장어 내가 이거 뭐예요? 팔찐데 벌레들이 루다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기 팔에 닦아? 이건 오른팔이야? 응 이건 오른팔이야 하나는 다리에 끼자 루다야 알았지? 차 타서 엄마가 다리 껴줄게 아빠 장어는 다리에 있고 싶대 그럼 차에 타자 아빠 장어가 나 다리에 있고 싶어 할아버지 장어는 어떻게 얘기하지? 할아버지 장어는 내가 내가 한 걸까? 이렇게 어허헠허 잘했어 차에 타자 루다이업 자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이 어디죠? 오늘 가는 곳은 사계 해안입니다 돌이 되게 예뻐요 돌 모양이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제주는 장마 시즌이 이제 시작된대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날 찍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작정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저희가 또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했죠 요새 합탄 거 이게 360도 캠이라서 좀 재미있는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루다가 재밌는 행동을 했을 때 놓친 거 그런 걸 또 잡아낼 수 있어서 좋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뭐 이런 촬영도 가능해 보시면은 지구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가는 촬영도 가능하니까 좀 재밌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루다 루다야 새로 생긴 카메라지렁 이걸 산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세 가족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삼아 존다 봐 하하하 아유 신나 바지가 너무 튄다 루다야 뭐지? 너 바지가 너무 튄다고 바닥 바닥 모래가 내 모래요 뭐라고요? 모래 그래 여기 모래야 바다라서 어? 멍멍 멍멍이 멍멍이 나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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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가 루다 좋은가 보다 그치? 안녕 안녕 멍멍이가 루다 좋은가 보다 엄마 발도 좋은가 보다 응 아 이쁘다 두부래 이름이 로다야 두부 두부래 이름이 로다야 두부 아 간지거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물가서 놀래 모래가서 놀래 물가서 놀래 물가서 놀래? 그래 발 담그다 루다 이모한테 안녕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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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뛰어서 걸거야 하하하하 물 뛰어서 갈게 하하하하 이리와 내려와 우와 여기가 지영이 너무 멋있다 으쌰 이야 잘 온다 루다 이번에는 뭐야? 돌 돌이네 여기 여기 바다에 가나 엄청 재밌을거야 엄청 재밌을 거래 엄청 재밌을거야 가보자 자 소설아 우리 위에서 찍어 줄거야 카메라가 위에서 찍어줄거야 어디? 여기 havingzi 안녕 안녕 하하하하 휴우 안녕 자 여기 있어 차렷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 둘, 셋 벽벽벽 브이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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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야? 브이브이 브이브이 보aly 조심조심 안 넘어지게 브이브이 어? 이거 뭐야? 미역인가 봐, 주달아 비역 냄새 한번 맡아봐 조심조심 안 넘어지게 어 이거 뭐야? 미역인가 봐 주다야 미역 냄새 한번 맡아봐 어떤 냄새나? 미역? 짠 내놔? 아니 안 내놔 냄새 안 나? 안 내놔 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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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loc 에이 구멍 마지막에 쏙 빠지迫 suscri ЛBe 너희 할아버까 엄마? ㅋ 어?! 누나 어디갔어? 누구가 없어졌어 너야 Grego 루다 여기 있었구나? 표정 봐 엄마가 루다 어딨지? 루다 어딨지? 루다 어딨어? 루다 어디 갔지? 루다 어딨어? 루다 어디 갔지? 아유 귀여워 가자! 하자? 물에 발 담그러 가자 완전히 여기 적응했어 여기 오길 너무 잘했는데? 엄마 손 엄마 손 잡아봐 엄마 손 잡아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루다야 너 진짜 제주 도민이요 제가 루다 민정이를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데 루다가 엄마 따라하고 있어 하하하하 루다 갈까 이제? 내려가서 물놀이 할까? 신발 벗고 저 밑에서 벗어야 된다고 했지? 여기서 말고 아빠 잡아 아빠한테 안겨 아빠 거 우우 차가워 우우 차가워 우우 차가워 우와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어이고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 내가 잡아줄게 이거 이거 뭔데? 안 오우 빠르게 움직이는데 담았다 응 봐봐 이거 돌인데? 돌이야? 소라 잡은 줄 알았잖아. 손 잘 씻네. 물 깨끗해가지고. 노다야. 너 엉덩이 빠졌잖아, 지금. 어떡해, 기저귀. 저기 봐. 설사한 것 같아. 촬영은 여기서 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안. 물놀이 잘했어요? 물놀이 했어. 물놀이 했어? 응. 발봐봐. 아이구. 엄마 지금 어디 갔어? 응. 엄마 지금 물 사러 갔어. 노다 목도 마르고. 그리고 노다 발도 씻고, 엉덩이도 씻고 해야 돼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지금.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응. 저기 밑에 내려가서 잠깐 놓을까, 가만? 응.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빠 발 찍어봐. 여기다가 찍어봐. 거기다가? 노다가 싸워놨어? 응. 꽝. 꽝. 이번에는 나발. 도망가자. 도망가자. 노다다. 노다 싸우러 쓰다. 싫어. 비벼야지, 노다야. 비벼야지. 지금 카페 왔는데. 산방산랜드라는 곳이 있네요. 미니 바이킹 있어. 노다 이리 와봐. 우리 저거 타보자. 누다는 어디다가 놓은 거? 자, 타보자.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다. 네, 시작해주세요. 시작할까요? 네. 꽉 잡아. 오오.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오오. 오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응. 괜찮아. 이거 봐, 아빠 있잖아. 아빠 손잡아. 저거 봐봐, 옆에. 하루방도 있어. 하루방도. 오, 너 잘 탄다. 이러는데? 어깨 값도가 높아. 어, 무다. 멈춰주세요. 어, 이제 멈춰주세요. 끝났다. 잘 탔다. 무서웠어. 무서웠어? 무서워. 여기 안 들어있잖아요. 귀여워, 귀여워. 원래 근데 끝에 타는 거야. 바이킹 무다야. 여기가 뭘 안 해봐. 무서워. 이거 타고 싶어. 이거 타고 싶어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이건데? 이건데? 아, 그거 타고 싶어? 어. 다행, 왜 하래요? 어. 예상치 않았네요.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카페는 못 가고. 나 커피 마시고 싶다고. 재밌어? 응. 루다야, 재밌어? 응. 끝났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장님, 끝났어요. 정말 얘는 끝났어요. 뭐 코믹이야, 코믹, 시트콘 같아. 끝났는데요? 잘 가. 네. 아이고, 예쁘게 잘 가. 고마워. 한찌빵. 와, 맛있겠다, 루다야. 이거 뭐예요? 이거 한찌빵이야. 루다한테는 그냥 오징어빵이라고 보면 돼. 뜨거워, 아, 뜯뜯. 이거 뭐예요? 오징어. 응. 헤헤. 아빠, 이거 빵 먹어봐야겠다. 루다 빵 한번 먹어볼래? 어, 먹어. 루다, 아이스크림만 먹어. 아빠랑 엄마는 이거 한찌빵 먹을게. 아빠, 먹으면 안 돼. 엄마 건데. 어, 고마워. 효년 앞섰네, 효년이 앞섰어. 오우. 어우, 잘 먹는데. 잘 먹어. 산방산 배경으로, 좋구만.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엄마 뭐지? 빵 먹고 싶었어? 잠깐만! 엄마, 잠깐만. 우와, 예쁘다. 잠깐만. 루다야, 조심해. 응? 닫아버렸는데? 라스토도가 7시라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가자. 응. 다 갔지, 딴. 다 갔지, 딴. 참나. 완전 시내가 아니고서는 라스토도가 6시, 6시 반. 뭐 아니면 4시에 영업종류 이런 데가 대부분이어서 밥집 찾기가 힘들어요. 아, 밥이 있구나. 밥과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시고, 이거 좀 더 맛있고 편하게 드세요. 고추냉이를 살짝 떠서 올려먹으래. 음, 엄청 짜지도 않고 괜찮다. 어, 그거 뭐야? 이건 조개 껍데기. 맞아, 조개 껍데기 같은 거야. 전복 껍데기. 이거 갖고 가야겠다. 그래라. 자, 오늘 사계해안 갔다가 산방산랜드 갔다가 밥을 먹고 끝났죠. 재밌었네.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했었는데. 좋아졌어. 루다야, 오늘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내일도 우리 또 재밌네 가자. 하루하루가 재밌을 거야, 루다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루다 이거 탄다며? 이거 탈 거야? 여기. 루다가 풀 뜯어주는 거야? 조심해야 돼. 물려. 네. 놀랬어. 이거 주래, 루다야. 이거. 이거 주라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도 달래. 놔두자! 그러는데? 어? 특별 서비스야, 너만. 원래 돈 내고 하는 거야. 아기는 없네? 아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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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얘가 먹어버리겠다. 어, 얘가 먹어버리겠다. 어, 얘가 먹어버리겠다. 어, 얘가 줘 봐. 걔 줘 봐. 애기야, 먹어. 너도 잘 먹어. 됐다. 루다, 세정몬바 타러 가자, 이제. 쟤는 분도 잘 모르겠지 않나? 루다가 하루​ do.